이제 끝났네 이제 용어적 이제 안 할 거야 다 끝났어 이제 다음 순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할 거예요 자 오른쪽 119쪽 가볼까 자 별표 5개 칠 부분이 오른쪽에 기본 계기입니다 아까 틀 잡아드렸죠 그럼 여러분 기본 계기 나오면 일단 위에 무슨 계기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 기본 계기만 뿅 보지 말고 요거 있다 요거 뭐 있다 기본 방침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기본 방침 밑에 있는 거잖아 그치 기본 방침 있는 상태에서 기본 방침은 논점이 없으니까 제가 버렸어 그냥 기본적으로 체계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국자인 수입을 하고요 지침을 주고요 10년 단위로 지침을 줍니다 자 타당선도 5년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거기 기본 방침에 맞춰서 지자체장들이 뭘 수립해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맞죠 수립권자 군수 없죠 그렇지 다섯 명이잖아 지금 군수 없다 포인트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이사 시장까지만 딱 끊고 군수 나면 싸대기 두대 치고 자 기본 계획을 여기 아까 다 한 거 확인만 할게 아까 기본 방침이 10년 단위로 수입해졌잖아 그럼 기본 계획도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입하는 거 맞잖아요 의무여 의무 수립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럼 수립해야지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수립 안 할 수도 있지 그지 그게 어디냐 이걸 많이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다섯 명 중에서 이 시장을 찾아야 돼 나머인 다 의무고 그럼 시장 그러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어디 있는 시장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은 두 명으로 나눠볼게요 자 시장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도 있나요 뭐라고 할까 대도시장은 의무인가 아니 의무지 인구가 많은데 재량이 없다니까요 근데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시도 있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기본 계획을 수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재량 재량 기본 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거기 어디냐 이걸 물어보겠지 그럼 앞에 대도시라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예요 대도시까지는 의무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기본 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서 이 단어가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긴 재량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딱 체크를 좀 하시라고 해서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끝내셔야 돼 그리고 타당수는 또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 누가 수립권자가 수립했으니까 수립권자가 다섯 명이 해야지 국장이 해야 된다고 나온 적도 있다니까 이게 국장이 왜 나와 그리고 싸대기를 두 대 딱딱 치고 옵니다 국장은요 기본 방침 수립해줬죠 그리고 끝이에요 여기 직접 개입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교육은 상대적으로 적거든 규모가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끼리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타당성 검토 다섯 글자 몇 년 5년 숫자를 바꾸는 경우가 하나 있고 앞에 이거 주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체 바꾸면 안 돼요 국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이 왜 나와요 수립권자가 아닌데 다섯 명이 나와야 돼 다섯 명이 수입했으니까 다섯 명이 본인이 수입한 계기 타당한지 검토해서 정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두 개만 체크해요 두 개 자 그리고 수립 절차 한번 가보죠 우리 진짜 말과 닳도록 많이 한 거야 일단 기본계급 수입할 때 1단계로 주민한테 먼저 오는 거 맞죠 며칠 그럼 이건 매년 나와 매년 올해 또 나와 기본계급 나오면 100% 나오는 지문 100% 맞추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14일짜리가 아닌 게 있었나요 공남기간이 14일짜리가 아닌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앞으로 배울 거 빼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없었어요 전부 다 며칠 14일 그냥 모르면 14일 하면 되는 거야 뭘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왜요 그거를 그냥 퉁 쳐가지고 14일 이상 딱 하시면 돼 근데 도정법에서 30일짜리가 두 개 나와 계획 수입할 때는 요 기본계 밑에는 정비계획이 있죠 고 30일 이상 공남해야 돼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관리처분계획 나오거든 거기도 공남이 있거든요 관리처분계획도 30일 이상이야 계획만 가지고 얘기할 때 계획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럼 기본계까지는 그냥 14일 가는 거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견을 들었대 그럼 어디 의견 들어야 되지? 지방의견 들어야 되지 그럼 지방의견에서 의견 지시라는 기간은 며칠? 아 요거 특징 있잖아 특징 원래는 며칠이에요 원래는 30일이라니까 여러분들 행정처 내부는 30일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외우지 말고 나중에 몰아서 한번 할 거야 제가 60일짜리 익혀만 두세요 아 도정법에 이런 조항이 나오는구나 도정법에서 지방의 의견 제시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하나만 체크해 요거 요거 나올 수 있지 이것도 30일로 나올 수 있지 그럼 싸대기 딱 두 대만 치고 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밑에 3번에다 별표하시고 경미한 변경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경미한 변경은 일단 이렇게 써놔요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 안 한다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차를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다시 절차를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안 들어도 되고요 지방의 의견 안 들어도 되고 협의 있죠 협의 좀 이따 협심 할 거야 이거 협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생략 가능해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배우는 절차는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얘기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1번은요 여기다 똥라미를 쳐요 연장해요 단축해요 줄여야지만 경미현상이죠 공법은 늘리면 안 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뭐 해야 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 그때는 의견 드려야 돼 생략이 안 되는 거야 줄이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주민들한테 아니 여러분들 줄이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돈을 적게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야 생략이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 추진계 변경 공동 이용기설 설치기 이런 것들은 어때 사회복지기설 이런 설치 변경 점 이렇게 하려니까 점 옆에 점 찍어 점 하나 자 보세요 지금 무슨 계획 하는 거죠 우리 무슨 계획 하죠 기본 계획 합니다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는 계략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맞죠 거기서 놀이터를 어디다 설치했다가 바꾼대 보여 안 보여 지옥도 안 나왔다니까 지금 대상 지역도 정확히 안 나왔다고 계략적인 범위만 나왔다니까요 아니 지역도 안 나온 대상 지역에다가 계략적으로 종로구 도봉구 몇 개구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 어딘지도 안 나왔다고 하지 거기다가 놀이터를 바꾼대 놀이터를 놀마공탁 아까 했잖아 우리가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점 찍는 거야 시험장에서도 점 찍어 점 찍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견미한 변경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비계획까지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계획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꿔도 됩니다 절차 안 거쳐도 됩니다 따라서 얘네는 그냥 주는 지문이에요 그냥 주는 지문 얘네는 눈에만 익혀놓으세요 그냥 아 이런 게 있네 이런 식으로 익혀두시고 요거는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돼 요건 면적이야 면적 요거는 건폐율이고 얘는 용적률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면적이나 어떤 건폐용적률은 10% 이내의 변경을 견미한 상으로 보거든요 공법은 근데 여기는 10이에요 20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아 20 미만까지를 견미한 상으로 보는구나 왜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이니까 그러셔야 돼 기본계획은 넓은 개념을 잡는 거 맞죠 그게 견미한 상도 넓어지는 거 이렇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요 밑에 있는 기본계획 밑에 있는 정비계획 있지 그거는 견미한 상의 변경을 10으로 볼까 20으로 볼까 10으로 봅니다 또 정비계획 밑에 있는 사업시행계획도 20으로 볼까요 10으로 볼까요 그렇지 그럼 정리가 된 거야 지금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정비계획도 나와요 경미한 상의 변경 그럼 10% 미만 변경 이렇게 나옵니다 10% 이내까지만 변경하는 걸 봐요 얘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만 기본계획만 얘만 보면 시험에 답으로 내는 거지 뭐 그래서 얘가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나머지는 재원조달 바뀔 수 있지 이 단계에서 재원조달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지옥도 안 나왔는데 무슨 재원조달이 나와요 정확히 이건 너무 유동적인 거야 유동적인 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민의견을 굳이 듣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니까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바꾼다고 해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불확실성이에요 다 얘기가 이 단계는 그냥 바꿔 의견 듣지 말고 바꿔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바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뭐예요 따라 그렇지 따라 바뀌는 건 다 경미한 상이라고 그랬잖아 앞부분이 바뀌면서 따라 바뀌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경미한 상이 맞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한 장 넘겨서 120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밋밋합니다 확정 승인 확정은 보지 말고 자 승인만 하나 체크해 볼까 승인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딱딱 체크를 좀 하세요 여러분 승인은 수리권자 먼저 기억해 보자 수리권자가 몇 명이었죠 다섯 명 중에 하나씩 물어볼게요 특별시향은 승인 받나요 안 받죠 확정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수리권자가 아까 다섯 명 있었잖아 거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만 뺀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예요 나머지가 중요해 승인받는 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승인을 받을 자는 한 명만 기억하면 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에 수입했죠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나머지 수리권자는 승인받지 않고 확정하는 거야 본인이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와도 안 틀린다고 이거는 그래서 기본계획당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나오죠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이렇게 맞네요 그러셔야지 또 도의사가 승인할 때 협심 맨날 하던 거 승인 절차 협의 거치고 뭐 거쳐 심의 이건 당연하다 그러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 승인권자가 도장 찍기 전에 거친 절차가 두 개 거쳐야 되잖아 승인하려면 협의 관객적인 자가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경미한 병행 있죠 그럼 승인 안 받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 제가 경미한 병행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미한 병행일 때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 경미한 상이니까 이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고시 보고 나오죠 고시해야지 고시 확정됐으면 고시하고 서류 보여줄 필요 있나 없나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나 정보공개 해야지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두 글자만 동그라미 치면 다 동그라미야 이거는 정보공개는 다 하는 겁니다 혼자만 정보를 쥐고 있으면 안 되고요 확정된 기본계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 거고 또 열람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는 누구한테 하면 돼 수립권자가 다섯 명이잖아 싹 다 다섯 명 전부 다 국장한테 하는 거야 왜? 아니 국장이 지침을 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장한테 올리는 거지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하면 돼요? 보고 끝 여기까지 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아래쪽에 입안 요청이 있죠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시험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큰 의미는 없다 이거는 실무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인데 수험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창고만 하시면 돼 따로 보지 마세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창고라고 써놓으시고 자, 오로